이거 풀리면 안 돼요. 지윤님. 사안과 풀리면 매도야. 사안과 안 풀리면 내일 매도. 사안과 안 풀리면 매도고 사안과 안 풀리면 내일 매도. 알았죠?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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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신호 딱 떨어지고 올라가죠?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? 반은 팔았어요? 잘했어요. 자 형님 잘했어. 잘했어. 축하해요. 자 풀리면 나머지 정리. 나머지 50%는 내일. 사안과 안 풀리면 내일. 신호 나오니까 기가 막히게 가죠? 아 축하 제일 제일 축하